사람 중재자를 찾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좋게 바뀌는 것을 변화라 그러고 나쁘게 바뀌는 것을 변질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지 변질되어서는 안 되겠죠 어떤 업무가 아들의 변화라는 글을 쓴 걸 봤습니다 근데 아들의 변화지만 내용은 변질에 가깝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1촌이래요 아들이 중학교 때는 2촌이 되고 고등학교 때는 4촌이 되고 대학교 가면 8촌이 되고 장가를 가면 사돈이 되고 일을 잘하면 나라의 아들이 되고 돈을 잘 벌면 장모의 아들이 되고 나중에 백수가 되면 다시 평생 끼고 살아야 될 아들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글픈 이야기입니다 이런 아들 되면 안 되겠죠 점점 이렇게 좋아지는 것들을 변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것을 변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변질 얘기가 쭉 나옵니다 총 6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에 세 가지 이야기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게 될 때 우리 다 변질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사람도 다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면 변질된다 이게 앞에 세 가지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NIBC라는 얘기를 했죠 갈라데아 2장 20절 Not I, 내가 아니고, but Christ, 예수님이다 나를 부인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추구하지 않냐 하면 이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예수를 살리자 그리고 나머지 뒷부분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는 상위 개념의 이야기예요 부활과 천국에 관한 예수님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맺는 내용입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될 때 변질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사람 중재자를 찾지 말라 8절까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공격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이 막 공격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해석 문제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로 뭐로 먹고 살았냐 하면 자기들의 특권이 유권해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뭐냐 이런 걸 유권해석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혼의 자격이 뭐냐 이런 걸 유권해석을 해주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분이 상하거나 이거 아니다라고 할 때 바리새인들이 그걸 유권해석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돈 주면 유리하게 해주고 안 주면 엉터리를 해주고 그러니까 안식일 문제 이런 거 나오거나 이혼 문제 이런 거 나오면 바리새인들이 길길이 뛰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들의 이익과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전에 와가지고 앞부분에 보니까 성전 정화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랬더니 누가 길길이 뛰느냐 하면 사두개인 또는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길길이 뜁니다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의 이익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설교하냐 이런 거죠 그리고 누구 권위로 무슨 권위로 여기서 설교하냐 라이센스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리새인도 그렇고 사두개인도 그렇고 싸우는 목적이 뭐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뛴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밖으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에 매달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에 매달리면 똑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일 보기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름 들먹이면서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될 때 이렇게 변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함정에 빠트리려고 질문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양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무슨 권위로? 우리 앞마당인데 네가 와가지고 왜 설교하냐 이런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질문을 질문으로 받습니다 이유가 뭐냐? 대답할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또 이들의 본질을 속성을 갖다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이 죽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게 사실 진태양란의 딜레마거든요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맞죠 그게 이들도 믿은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안 믿었냐 하늘로부터 왔다는데 왜 안 믿느냐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또 반대로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런데 대다수의 민중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리 여겼습니다 그러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반발 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문제 저렇게 해도 문제니까 모른다 예수님께서 씩 웃으셨겠죠 나도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러고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뭘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사두개인들의 외식을 드러내는 거죠 입으로는 맨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떠들던 사람들이 입 다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러죠? 비겁한 침묵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막 떠들어도 되다가 조금만 불리할 듯 하면 비겁한 침묵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다 엉터리라 이것을 드러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많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잠깐 중간에 사람 끼게 만드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직접 나아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하셨습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정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람 중재자 없이 우리가 직접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휘불에서 10장 19절을 보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기도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 중간에 누구 끼워가지고 심지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끼고 사람들 끼고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이익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이익이 들어가서 왜곡시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직접 만나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직접 나가는 거 이게 성경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은요 악한 존재들입니다 다 자기 이익 때문에 뛰는 존재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끼면 낄수록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재자를 찾지 말라 이게 적용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거기 악한 농부들 얘기가 나오죠 청직의식까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해졌냐면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 비유를 드는데 어떤 주인이 있는데 농부들에게 포도원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먼 시간 떠났댑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있으니까 소출의 일부분 옛날 같으면 한 20% 정도를 내라 그랬대요 그런데 안 내겠다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세 번 보냈잖아요 첫 번째 종 보내니까 때리고 두 번째도 때리고 세 번째도 때리고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쯤 돼버리면 주인이 힘이 있거든요 이거 다 해골시켜버리든지 군대를 보내서 다른 성경 보면 군대가 있다고 했어요 아주 힘 있는 사람이에요 다 쓸어버릴 거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고 나중에는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진심으로 악한 농부들조차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 보내니까 안 되니까 내 아들 보내면 말 듣겠지 그러면서 아들을 보냈다는 거죠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상속자 왔구나 저놈 죽이면 이제 완전히 우리 것이 돼 그러면서 예수님까지 죽였다 이런 비유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가만두겠냐 이런 녀석들은 다 진멸시켜버린다 그런 얘기죠 이건 한 번 읽어봅시다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은하나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이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 주인은 하나님이고 약한 농부는 지금 거기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아들은 예수님이겠죠 이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약한 농부가 다른 사람 얘기입니까 우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맡겨주셨어요 최고는 뭐죠? 우리 생명을 맡겨주셨어요 맡겨주신 것 가지고 일부분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요구하기를 예를 들어서 은사를 좀 나누지 않을래 아니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동참해 주시지 않을래 주인이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주인 맞습니다 따라하는 게 맞는 건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낸다는 거예요 내 거 왜 건드냐고 내 거 아니잖아요 왜 내 거 빼앗아 갔냐고 지금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시킨다 그러면 하나님 왜 나만 시키냐고 왜 내 거 빼앗아 가냐고 그러니까 내 시간인데 내 재산인데 왜 내 거를 잠깐 건드냐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물질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요구하는 게 소명이 뭐예요 소명이라고 그러는데 콜링이라고 하는 소명 불을 소자잖아요 목숨을 부른다예요 소명은 목숨을 부른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래요? 우리 목숨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신은 근본은 우리 목숨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이 뭐예요? 목숨 맞춰서 일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명의식을 가질 리가 없죠 내 생명은 내 건데 누가 건드려 그러면 악한 농부하고 똑같다 하니까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앞부분에 누가 16장에 보면 거기 불이한 청지기 나오지 않습니까? 농땡이 치다가 주인이 그러죠 너 해고대 잘릴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면서 했던 일이 뭐죠? 자기가 권한이 남아있을 때 해고 통지받은 청지기가 자기가 권한이 남아있을 때 100정도 빚진사 50으로 탕감해 주고 또 100정도 80으로 탕감해 주고 계속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지혜롭다고 참 잘했다고 주인은 하나님 아니에요 여기서 이 청지기가 훨씬 나은 거죠 일단 주인을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주어진 거에 관해서 해고당할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빨리 빨리 쓰고 가잖아요 쓰고 사용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도 해고받는다는 게 뭡니까? 언젠가는 주님이 불러가잖아요 죽는 게 해고당하는 거지 언제 죽일지 누가 알아요 해고 통지를 받은 청지기 같이 정신없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빨리빨리 나누고 탕감해 주고 베풀고 그러고 가는 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지혜롭지 못하는 게 지혜에 받는 말에 악함이거든요 악한 사람 악한 용도를 보십시오 내 거래 이게 내 거 그래서 소출비도 소장료도 안 낼려고 그러고 종들은 때리고 아들은 죽이고 그럼 자기 거 됩니까? 여기 봐 진멸시켜버린다고 바보죠 바보 이런 바보가 어디냐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우리 청지기임을 잊어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적으로 좋으신 주인을 적으로 여기잖아요 그리고 빼앗는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데 우리가 다 주신 분인데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지기식 가져라 그런 메시지예요 세 번째는 입만 열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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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따라가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함정파는 걸 봅니다 예수님이 자기 이익에 반해지니까 예수님이 제거하려고 자기 손으로 제거 안 하려고 하니까 남의 손을 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 제거하려고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청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요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착잡게 하니 이 사람들 되게 종교제자들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본질은 뭐예요? 자기 이익에 반하는 사람들 제거하려고 이런 이상한 짓들만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로마 식민지 아니었어요? 세금 바치는 거 다 싫어했죠 지금도 세금 바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금에 대한 조세 저항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자기를 지배하는 나라에 세금 바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안 바친다고 그러면 로마가 와서 공격할 거고 바치라고 하면 민중의 민심을 다 잃어버릴 거고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잖아요 세금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대나리온 동전 보면 시저 그림이 있거든요 누구 거냐? 물어보나면 안 하죠 시저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신 거죠 이 배경을 보면 딴 성격에 보면 이 사람들이 바리세인들이 해로 땅하고 손을 잡았다고 그래요 이 바리세인들은 그냥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 경건주의자들 해로 땅은 약간은 외세의 세력과 결탁된 사람들이거든요 둘이 앙숙이에요 앙숙 그런데 자기 이익에 맞는 것을 가지고 오는 결탁하잖아요 바리세인이 어떻게 해로 땅하고 손을 잡습니까?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떤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이 자기 이익 때문에 뭔 짓도 할 수 있는 사람들 다 가짜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사는 것은 세상식으로 살아가지 않느냐 이걸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했던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도 보세요 내용이 뭐예요? 우리는 믿음과 삶을 살아가는 실력이 없다고 입으로 말하는 것과 사는 게 틀리다 우리 바리세인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다 종합하면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이익에 대해서 너무 예민해 있잖아요 내 이익을 버리지 못하고 나다이가 되지 못하면 나다이 버크라이스트, NIBC 이게 되지 못하면 욕할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바리세인들하고 똑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언제 맨날 분석하고 살겠어요 내가 죽지 않냐면 내가 죽고 내가 깨지고 내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면 항상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인생을 살라 청직이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내 거 없습니다 주인이 소명, 목숨 부르시면 목숨 요구하시면 주인이 요구하시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인생이 되라 그럼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잠재적으로 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단계는요 이런 낮은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좀처럼 생각하기 힘든 얘기들을 하는데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부활 문제를 달아요 그래서 부활을 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계급입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사는 게 좋으니까 현실주의자예요 그래서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성경 중에서도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국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개밖에 안 믿어요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이익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고 자기 기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준이 중요한 거고요 언제나 이게 캐논이라고 그러죠 움직이지 않는 법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거 아니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대요 국민정서법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말로 그러잖아요 국민정서법 기분 나쁘면 죄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존재하면 법이 왜 존재해 떼법, 떼법 이건 진짜 있는 건 아니에요 떼 쓰면 들어준다 그러는 거죠 떼법 이런 건 뭐죠 이거 사실 기준을 다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울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울왕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캐논 기준이 없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따라갔어요 민심 따라 움직이고 그러다가 악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특징은 뭐예요 정확한 기준이 있잖아요 누가 뭐래도 천만이 날로 둘러친다 할지라도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은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통해서 부활이 얼마나 자가당착적인 얘기인지를 질문하는 거죠 옛날에는 형사취수제 또는 계대결혼이라고 해서 이거는 사실은 사회보장대도예요 과부가 되면 먹고 살 일이 막연했어요 그래서 형이 죽으면 그 아내를 동생이 돌봐주고 이제 결혼해서 그렇게 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확률적으로 잊지지도 못할 얘기예요 아들 일곱 명이 있었는데 첫째 형하고 결혼했는데 형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또 둘째 결혼하니까 둘째도 죽고 다 죽었어요 일곱 명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럼 천국 가면 이 여자는 누구 아내입니까 이런 걸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니네가 오해하였구나 다른 성경 보면 그렇게 나와요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느냐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다 아는 게 없구나 천국은 영원히 사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34절부터 36절까지 얘기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에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이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 동등이여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관해서는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 있다 이거는 이제 알지만 정확히 부활의 내용이 뭔지는 성경에 제시한 거 이상은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부활은요 몸의 부활이에요 우리 몸이 부활하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이 몸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문이 닫혀 있는데 거기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 문 닫혀 있어도 들어가는 거다 그 정도는 알 수 있고 그렇다고 또 도마가 왔을 때 손바닥에 못 자고 보여주고 하는 걸 보면 계속 연속성도 있는 거죠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우리가 어떤 몸을 입을지 잘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그런 질문을 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몇 살짜리로 부활합니까 자꾸만 그러는데 나도 몰라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같은 분은 84세인데 저 모양으로 부활은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한 20살로 부활할지 그건 몇 살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연속성 분명히 아이덴티티 그 사람이란 건 알아요 근데 그 몸은 아닐 거라고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같은데 비유를 드잖아요 시에서 나무가 나오죠 근데 시 보고 나무 알아요? 여러분들 뭐 해바라기 시 보고 해바라기가 보이나 시에서? 시는 다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시를 보면서 나무를 연상할 수 있냐고 근데 시에서 나무가 나오는 거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몸에서 부활의 몸이 연속이 돼 있다 이것도 뭐가 예를 들을 수 있나? 번데기 번데기 이게 꽃이잖아요 꽃이 번데기에서 나비를 연상할 수 있어요 번데기는 징그러운데 나비 예쁘잖아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 번데기 같이 생겼으면 나중에 나비 돼요 이렇게 변한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 번데기에서 나온 나비예요 그렇게 되는 거라고 좀 더 얘기시잖아요 올챙이 올챙이 모양을 보고 개구리가 연상이 돼요? 근데 그 올챙이에서 개구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은 유추한다고 해요 analogy 유추해가지고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몸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새로운 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 설명이 있는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얘기가 37자 38자리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오 이삭의 하나님이오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했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다 시제가 현재형이라고 해요 모세에게 조상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현재로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다는 뜻 그리고 변화산에서 보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아와 함께 변형되셨죠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모세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엘리아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강조해요 나사로가 죽을 때도요 죽었다 그러지 않냐고 잔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는다고 표현하지만 예수님의 시각에서 잊지 말아요 우리는 자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자는 것이고 동시에 깨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연속이 돼 있다고 이 세상과 천국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중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가대석에 보니까 옛날에도 여기 앉아있던 문지현 자매 있지 않습니까 천국 갔잖아요 지금 살아있다니까요 지금 웃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그렇잖아요 장명숙 집사님 얼마 전에 가셨잖아요 성교 같이 가시고 했던 지금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문지현도 살아있고 장명숙 집사님도 살아있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아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죽으면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잠시 자고 그냥 깨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이 되는 거라고 이 몸은 아닐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연속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이 땅 기껏 살아요 70년 80년 100년 못 살잖아요 그 다음에 영원히 기다리고 있잖아요 히브리스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뭐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고 아니면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보들은 그래서 이 짧은 세상에서 뭐 좀 더 살고 덜 살고 그게 뭐 의미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좀 덜 살고 덜 살고 하는 게 그냥 한글날에 죽으나 개천절에 죽으나 그게 그거라고 여러분 한글날이 10월 9일 아니에요 그 한글날까지 살았는 게 오래 살았다고 좋아하는 거래 그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빨리 죽었다는 게 개천절이고 10월 3일이고 여러분 비슷할 때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냥 뭐 열심히 살겠다고 그냥 커피도 안 마시고 맨날 뛰고 움직이고 혈압 쬐고 혈당 쬐고 그 혈압 쬐고 혈당 열심히 쬐면은 그분은 한글날에 돌아가시는 거고요 그냥 맨날 라면 먹고 혈압 올라가고 맨날 이러면은 한글날에 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충성 다 하면은 뜻을 다 잃고 가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또 다른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고 거기는 시집가고 장고 가는 그런 게 아니고 영원한 몸이 있다 뭐 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거기에는 그리고 분명하게 자는 거다 연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위가 하면 여러분 다 알아볼 거라고 다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은 아닐 거라고 이 정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얘기들을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야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그런데 왜 다윗이 주라 그랬느냐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육체적으로 보통 말할 때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왔다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하죠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윗 시대에 우리가 성경에서 모르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메시아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주라 그랬다 그런 얘기입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마라 했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했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성경이 잘 모르지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육체적으로 네 후손으로 오는 것 같이 올 거다 그래서 그 오실메시아를 바라보고 주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보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 바라보고 막 기뻐했대요 유대인들이 이래 내가 아직 50세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봤는데 예수님 노안이었는가 봐 33살인데 50도 못해요 기분 나쁘겠죠 그렇죠 33살이면 좀 늙어 보이면 40도 안 됐는데 그래야 되는데 50도 안 됐는데 노안들은 힘내십시오 예수님도 노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그러느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 이건 질문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질문하지 못하는 얘기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에게 메시야를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메시야를 알려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게 이해, 납득, 공감이 됩니까? 안 되죠 상위 개념이에요 부활도 굉장히 상위 개념 그리고 이런 천국 메시지도 굉장히 상위 개념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체험할,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내용은 뭐예요? 요약하면은 자기 이익 가지고 뛰는 이런 엉터리 같은 지도자들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중간에 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간에 끼는 것들 저 같은 설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너무 목사로 믿을 게 안 돼요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니까 자기 이익에 휩쓸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너도 살지도 못하면서 그런 설교 하지 마라 그 말이 제일 위험한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살아야 되는 수준만 설교한다 그러면 그게 이 목사교지 예수교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말씀 증거하는 대로 못 살아요 못 살고 개체받는 거 살아요 진짜 그렇지만 말씀 전할 때는 내 수준에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수준에서 전해야 된다고 그래서 전할 때마다 사실은 나를 통과하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가 찔리고 깨지고 그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지 중간에 사람 잠깐만 끼면 안 된다고 사람 끼면은 기도도 직접 해요 기도해달라 잠깐 그런 소리를 하지 말고 중보 기도도 필요한 거지만 누가 기도해주면 병 낫고 이런 거 잠깐 생각하지 말고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사람이 끼어들면 이익이 끼어든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못 보셨어요? 성교지 같은 데 가서 그렇게 우리가 구제품을 보내잖아요 그럼 배달사고가 꼭 일어나 꼭 1억을 보내놓으면 현장에 가보면 2천만 원도 안 가있어 사람이 끼면 낄수록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할 수면 직접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다 자기 이익 때문에 뛰는 사람들이 많아요 매번 그렇다고 매번 사람이 배제가 되면 될수록 좋은 거예요 사람 중재자로 믿지 말라고요 그 얘기예요 이익이 배제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이러한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죽이고 나 다이 버 크라이스트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잘해보면 윤리밖에 더 돼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상위 개념의 말씀들 부활을 말씀하시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는 거라는 거예요 부활만 믿는다고 하면 뭐가 두려워요? 우리 소명이에요 목숨을 부르신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목숨을 바친다는 게 얼마나 기쁨이래요 주님께 바칠 수 있는 목숨이 있다라는 게 주님께 바칠 수 있는 목숨이 있다라는 게 기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기회 아니에요 죽으면 그런 기회도 없잖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소명 목숨을 부르신다 요구하신다 그게 복이죠 그럼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 다음 개념이 나오잖아요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신이 각자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도 메시아를 보여줬고 다윗에게도 메시아를 보여줬다고 그럼 우리는 천국 사무암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지 이 땅 논리로 살지 말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마지막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 그러므로 종교인들 조심하라 이게 마지막 메시지죠 말씀 증거이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종경받죠? 종경이 출발이 뭐예요? 말씀이죠 그럼 내가 말씀 때문에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겸손하게 더 말씀을 잘 성겨야 되는 건데 나중에는 존경받고 성김받는 것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말씀 없으면 이게 존재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 너무 존경하지 말아요 사람 너무 성김받으려고 그러지도 말고 사람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번 경험하셨잖아요 사람 겉으로 화려해 보이고 해도 한꺼번에 벗겨놓으면 다 개첩 아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 조심하라 제자들 얘기잖아요 너희들 나중에 사도행정 이후에 보면 이들이 말씀 증거하는 사람도 되잖아요 너희는 안 그럴 줄 아냐 그 얘기죠 스스로에게 주는 메시지일 수 있어요 정신 차리고 죽게만 나아가는 종 되길 원한다 그런 농담 있잖아요 목사가 천국 가면 큰 환영을 받는다면 왜냐하면 좀처럼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갖고 어떤 놈이 이런 거 만들었어 그러지 말고 주님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얘기하고 깨우치는 게 꼭 필요한 거죠 기도할 때 눈 감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기도할 때 눈 감으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디? 본 사람 기도할 때 눈 감으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없죠? 근데 기도할 때 눈 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 뜨고 있으면 딴 게 잠깐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만을 의식하려고 눈 감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식하려고 그러므로 여러분들 야외에 나가서 밤중에 기도할 때 눈 굳이 감을 거 없어 뭐 아무것도 안 보이면 그 인건비만 들잖아 그렇죠? 새까만한데 뭐하러 눈을 감어? 자꾸 이렇게 누가 쳐다보고 이렇게 방해가 되니까 눈 감고 주님만 의식하려고 눈 감는 의식은 뭐예요? 주님께만 초점을 주겠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눈 감고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시한 정도기를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 세상이 끝났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그게 종말이지 뭐 딴 게 종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주님의 소명에 응답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정도기를 추구합니다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하늘 소망 찬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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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소망 찬양하겠습니다